오케이! 찐막 찐막 사고 퇴근하자 이제 작두 세대빵 오케이 가위 가위 내가 왔지 아 이거는 누구? 하나 둘 오! 어렵다잉? 어려워도 가야 하고 쉬워도 가야 하고 그런 순간이 있어 잘 쳤다 와우 아 여기서 죽으면 도로오기잖아 근데! 이 공도 어떻게 됐지 니가? 알까? 승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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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진짜 과학인가 봐 이게 통곡만 해도 끝이 안친다 승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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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감사할 뻔이야 아니 진짜 통곡 같아 승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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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쑤 시작! 고 오오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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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짧게 줄 알았어! 짧게 줄 알았어! 자, 짧게 줄 알았어! 와! 나로처럼 호시해! 나로처럼 호시해! 안 모였는데 다행이다! 아, 누가 한 번이나 이런 결과도 왜 있어! 동점! 동점! 와, 이거 약간 너무 다르죠? 빠져! 오! 나이스! 이건 잘 보는데? 대충이라도! 오! 오! 아! 진짜 뭐해! 후! 이렇게! 이렇게! 아! 이것 좀 깎아줘야 되는데! 자, 이것도 개시랄 결정할 수 있고! 무조건 1점만 넘으면 된다, 마인드! 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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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아! 그래! 나 이런 걸 바래야 해! 우! 와! 진짜 됐어? 어, 진짜? 우! 그 때 경험을 안 보고 싶었어! 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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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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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리고 찰스 찰스 엄청 크다 나 원래 항상 1대 남았을 때 시간 많이 빌렸는데 서로의 기회가 하는 거 진짜 영혼으로 노래해 나 영혼을 담아 진짜 영혼을 담아 지영아 영혼으로 노래해 와 진짜 할 끝이다 총 빼는 거 몰라 아 시봐 아 겨를 게 없어 아 겨를 게 없어 지영아 어렵는데 감사합니다. 얇기 선생님께서 칭찬해 주시니 3. 하나 남았습니다. 여기서 왜 절로 가시나요? 말 싹 헐 야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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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안 해도 됐을까? 제가 끊어질 못해서 하나요. 너무 꺼다. 오! 아! 잘 친다 아니야. 우와! 야! 이거 잘 친다. 무슨 의미가 뒷공에 이 모양인데. 아! 쪽이 너무 불안한데. 우와! 나이스. 푸샷. 아! 너무 짧아. 아! 아! 너무 짧아. 아! 기능하는데. 쉽지가 않은 기능이니까. 3. 그냥 가줘. 와! 너무 좋으셨다 이거. 나이스. 아! 와! 이게 또 들어가네요 여기서. 저거. 아! 아 씨. 없었습니다. 아! 개 스트레스 받았네 진짜. 길게 밖에 쳐버릇. 아 내가 좀 길게 밖에 못 치는데. 자신. 아! 라인 있었던 것 같은데. 하아! 푸웽! 뒤도 길게 칠걸. 푸웽! 아! 아 이거 좀 빼야 되는데. 안 돼. 아 또 이런. 아 너무. 어? 왜 이렇게 빈이 안 돼? 쳐야 될 것 같은데 또 못 치니까. 쳐다봐야 돼 또. 엉 쳐와. 푸웽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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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. 솔직히 나도 잘한다. 잘해. 푸웽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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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너 이거 밖에 안 돼. 나한테 solution. 그냥 한 번. 푸웽! 푸웽! 아 제발. 아우야 진짜 무섭다! 이게 조금 안아간다. 이거 조금 너무 슬페네. 어떻게 좀 제발. 어떻게 좀 제발. 푸웽! 하아! 푸웽! 나 진짜 심장 뻔해서 미치겠다 이거 진짜 접생이 좋아 진영아 치지도 못하는 새끼가 왜 이렇게 접생이를 보려고 그래 내가 해봐 내가 접생이를 안치면서 접생이를 못쓰는데 왜 그러는데 렌탈을 더 깨려고 그러는데 아씨가 이 새끼 봐라 접생이 안실라고 계속 나와서 제가 본거에요 접생이를 쳤어야 되나 꺄씨야 이거 없네 이거 어떻게 되는거야? 이 개그라기 새끼 아아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잘할 수 있어 또래기같은 또래기같은 저는 벽을 느꼈습니다 오늘 진짜 살아있는 벽 움직이는 벽 이 녀석이 7세면 다 들어갈거 같은 공포가 진짜로 애들이 말했던게 이런거였구나 나 이제 알았어요 저는 그걸 매번 느낍니다 매번 당신한테 당신이 이런 싸움을 했던거에요? 대단한데? 마지막 쿠션 나 진짜 너무 안될거라고 저는 세대 더 많이 쉬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와 가마 차이로 들어왔네 와 너무 거만했잖아 꺾일 때가 된거죠 어떻게 보면 나 대장 내싱에서 징궈로 잡이할래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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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때문에 징궈라 이번엔 조금 여기 때릴게 체력이 아 잠깐만 야 미안 나 너무 크게 걸었어 와 오 기 울렸어 그래 너희 이쪽 땡에다 가졌는데 이쪽으로 가졌네요 그래요 아니 솔직히 그동안 이제 맞을짓 했잖아요 뭐만 하면은 못친다 더만 하게 하고 지 운 좋은 것도 생각했어야지 솔직하게 맞잖아 여러분 나도 운 좋았지만 왜 저농나게 고치면서 나사주로 마음의 준비가 됐을 때 나 진짜 겸손해지 준비가 됐을 때 맞을게요 응 자 지금 오케이 오케이 거기까지 인정해? 그건 같지 체력점은 네가 조금 부족하잖아 그거 오케이 싸 싸 싸 또 광글이가 이제 정말 조만간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거 검사 검사 쳐봤는데 연습을 더 해야겠네 아 씨 미치겠다 광글이한테 질 수도 있겠다 이제 또 준비된 연말 콘텐츠 많이 기대해주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짠 버리겠다 씨 어 이거 아 이거 세게 때렸어 헉 구운 거 같은데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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